지난달 이상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대전 유성구 시의원과 구의원 4명이 이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오늘 조원휘, 이금선 대전시 의원과 송재만, 이명숙 유성구 의원의 입당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8일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2석으로, 유성구 의회는 국민의힘 10석, 민주당 4석으로 각각 국민의힘은 2석 늘고, 민주당은 2석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서구갑과 천안시 을 등 대전, 세종, 충남 5개 지역구를 전략공천이 가능한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전략선거구는 대전 서구갑과 세종시갑 등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2곳과 대전 유성구 을, 천안시 을, 논산 계룡 금산 등 현역 의원이 탈당한 3곳입니다. 민주당은 전략선거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출마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올해 대전 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학생 가운데 1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이 가운데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6명에 대해 우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연락은 됐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만간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원자력 로봇 기술이 국내 건설 현장의 고위험 작업에 투입됩니다. 연구원은 박종원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고하중 양팔 로봇 암스트롱 기술을 스마트 건설 안전진단 솔루션 기업의 정액 기술료 2억 원, 매출액 5%를 경상 기술료로 받는 조건으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스트롱은 좌우에 장착된 로봇 팔로 200kg 하중의 물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무거운 콘크리트나 폐기물 드럼 이송, 잔해물 처리 등 고위험 작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2심도 같은 이유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4월 시장 재선거 여부도 결정됩니다. 대전시가 오는 7월 중앙로 지하상가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점포 공개 입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오늘 오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 등을 진행하며 대전시의 공개 입찰 방식 철회와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1994년부터 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가 관리 운영해 왔지만, 오는 7월 사용기간이 만료돼 운영권이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부여군이 서동요 역사 관광지 1원에 4성급 한옥 호텔 단지를 조성합니다. 부여군은 이달 안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호텔 전문 경영업체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옥 호텔 단지에는 서동요 테마파크와 출렁다리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옥 호텔 36채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전시가 침수 위험에 따른 지하차도의 통제 기준과 대처 안내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기준 대전시의 도로폭 20미터 이상 지하차도 40곳을 확인한 결과 27곳이 침수 위험에 따른 통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상황 대처 안내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 이상 사용된 차도는 26곳으로 대부분 노후화돼 배수 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50억 원을 투입하는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월세나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91억여 원을 투입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4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신규주택 2만 호를 공급합니다.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은 아파트 1만 8천여 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2천여 호, 다세대 연립주택 89호입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분양주택이 84%인 1만 5천여 호, 임대주택이 2천9백여 호 공급될 예정이고, 공급 방식은 민간 건설이 74%를 차지합니다. 또 올해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도안 2단계 지역에서만 7개 단지 6천8백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재공모 끝에 보문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계룡건설 산업을 선정했습니다. 대전시는 당초 총사업비 1,500억 원 규모로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조성을 함께 추진했지만, 1차 공모에서 업체 한 곳이 케이블카 설치만 제한해 부적격 처리됐고, 전망타워 설치를 자율에 맡긴 재공모에서도 역시 계룡건설 한 곳만 참여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계룡건설은 3.3km 길이 노선에 정거장 두 곳을 설치하는 제한서를 제출했으며, 대전시는 이번 공모에 빠진 전망타워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규모가 5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각 시군, 국토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1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은 2,800여 건, 5조 8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4조 1천억여 원보다 9,500억 원, 23.3% 증가했습니다. 대전 갑천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금류 잿빛 개구리매와 큰 말동가리가 관찰됐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갑천 탑립돌보 모니터링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겨울철새 잿빛 개구리매와 큰 말동가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종 모두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맹금류로, 환경단체는 하천이 야생동물 서식지로 점차 복원되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올해 창업기업 100개 배출을 목표로 새로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존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우수 교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전담 조직을 꾸려 각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교원과 학생이 창업한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단기간에 대기업 수준의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일대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관리구역은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제도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기록관 등 세종시 신도심 5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완공된 뒤에도 관리 권한을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국가가 유지하게 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교적 포근하게 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9도 등 8도에서 10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6,850억 원을 지원합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 자금 4천억 원, 혁신형 자금 1,050억 원, 창업 자금 400억 원 등입니다. 도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율을 반영해 지난해 6,5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 자금 1,050억 원 수요율을 가능 감사합니다.